싸움 박진할 때 원래 볼펜으로 해가 제일 무섭거든. 제일 치사한 애들이 저거 들고 싸우는 거거든. 나갔던 애들. 내가? 응. 너 나 어떻게 때릴 거야? 주먹을 날려봐. 제가 날리고? 스트레이트로. 아, 스트레이트로? 한 번 짜내. 딱 끓을게. 딱 끓으면 되는 거야. 형도 발차기로 얼굴 한 번 날려야지, 마지막으로. 발차기로? 그래서 팍 차는 걸로. 오케이, 알았어. 어떻게 머리를 떨고 아니면. 그럼 네가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서. 내가 알아서 마무리해 줄게. 오케이. 내가 짜릿는데, 내가 짜릿는데. 평온 Glas 교실인데 아주 불량한, 아주 불량 학생이야, 나쁜 친구도 괴롭히는. 궁금한 게 있는데. 진짜로 찍진 않지. 그래서 세 점이 참 fuck. 가끔 열정이 앞서서. 이것도 너처럼 내가 잘해야 되는 거지? 잘해야지. 근데 웃겼으면 좋아. 야, 배고파 하라고. 알았어? 야. 배고파. 일어서지 말라 그랬지, 너. 내 앞에서 일어서지 말라. 또 먹니? 또 먹어? 그만 먹어, 엄마. 너 큰일 나. 이수근! 너 학교 먹으러 왔어? 이수근! 너 애 괴롭히지 마. 야, 나 어이가 없네, 안전히. 뭐야, 너. 하지 마. 너 누구야? 어? 병규야.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나만 믿어! 야, 우리 짱이야. 싸우지 마. 네가 조병규냐? 그래. 싸우지 마. 내가. 참아, 너 앉아. 야, 너. 앉으라고. 먹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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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주인공 역시. 아니. 힘이 진짜 세네. 자기가 튀고 싶어서. 무서워, 무서워. 싸우지 마. 애들이 하는 걸 못 봐요. 지인도 못 봐요. 먹으라고 그랬지. 먹으라고 그랬지. 먹으라고 그랬지. 알았어. 자, 다시 레디 액션. 나 살짝 쫄을 뻔했어, 너한테. 난 쫄았어. 야, 가자, 가자. 니가 조병규구나. 그래. 내가 부럽히지 말라 그랬지. 내가 부럽히지 말라 그랬지. 이게 뭐지? 저기로 가, 기여서. 빨리 와. 빨리 와. 더 무서워. 빨리 와. 호성의 마무리. 이리 와야 돼. 따라하면 돼. 파트.